안녕하세요. 캄보디아 조 나민입니다. 야! 원장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와 다일공동체 그리고 경기 다일 직업기술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을 맡고 있는 성미사라고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교육으로 사역한 지가 16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캄보디아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남편도 캄보디아인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캄보디아를 향한 마음이 다른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좀 남다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캄보디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일공동체는 제일 유명한 밥퍼죠. 대명사로 불리는 밥퍼와 그리고 빵퍼 그리고 꿈퍼 이렇게 세 가지의 중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밥퍼는 정말 배고픈 사람들에게 밥을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빵퍼는 밥을 먹으러 오지 못하는 멀리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서 갖다주는 그런 것을 빵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꿈퍼는 교육사업인데요. 오지마을이나 또 부모님이 안 계시고 또 집안 환경이 열악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되지 않는 학생들을 저희가 학사를 운영하면서 그들에게 꿈을 키워준다, 꿈을 펴준다라는 의미에서 꿈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밥퍼와 빵퍼와 꿈퍼를 저희 다일공동체에서는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캄보디아의 경기도 ODA 사업으로 경기도 다일직업기술학교를 건립하고 지금 1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다일직업기술학교는 경기도에서 건립하는 데에 건축하는 것과 시범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교 운영과 학교의 전반적인 모으는 것을 저희 다일공동체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 다일직업기술학교에는 제한된 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먼저 국제 NGO로서 캄보디아 주정부 사회부하고 MOU가 되어 있고 교육부하고 MOU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부에서 각 마을의 매품들을 통해서 매품을 구는 이장이라고 그러죠.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이나 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오는 학생들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특별히 가정환경이 어려운데 기술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교육부까지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 추천을 받아오는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저희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아동결혼으로 꾸어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더 어려워서 또 학교에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공부를 중도 포기하는 학생들을 중에서 저희 아동결혼 되어 있는 학생들 위주로 먼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다일 직업기술학교에서 진행 중인 그런 학과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재봉미신과 뷰티미용과 오토바이 정비를 주 과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미신과는 우리가 30명 정원으로 30명을 받고 있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잠잠해졌지만 그래도 계속 코로나가 확산을 두려워해서 저희가 반을 나눠서 10명씩 15명씩 요일별로 시간별로 팀을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봉미신과는 저희가 1년 지금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재봉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는 교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유치원부터 대학생까지 교복을 아직까지 다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중고 학생들 중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교복을 사지 못해서 교복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재봉미신과에서 교복을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학생들에게 지금 교복을 나눠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재봉미신학과는 지금 현재 교복을 만드는 남자교복과 여자교복을 만드는 그런 수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생님은 강사는 캄보디아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강사 선생님이 재봉미신 쪽의 경력이 15년 이상 된 그런 선생님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지금 열심히 학생들이 재봉미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뷰티 미용은 우리가 캄보디아는 파티 문화가 결혼 파티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일 아트를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뷰티 헤어에 관한 모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헤어컷이라든지 파마라든지 스트레트 하는 미용에 관한 모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대에 코로나 중에 학교를 완성하고 6개월 동안 시범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는 첫 수업을 우리 한국에서 청담동에서 뷰티 미용으로 유명한 강사 선생님이 오셔서 6개월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뷰티 미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6개월 후에 선생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캄보디아에서 한국샵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또한 프럼펜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선생님으로 인해서 두 분의 선생님, 주 선생님과 보조 선생님께서 두 분의 선생님을 채용해서 현재 뷰티 미용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미용학과는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뷰티 미용도 저희가 15명씩, 한 파티에 15명씩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정비도 강사는 캄보디아에 30년 넘은 경력을 가진 선생님을 채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조립과 그리고 오토바이 고장난 거에 대한 수리와 그리고 모토 엔진과 그런 전반적인 모든 강의를 우리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이 오토바이 정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 우리 캄보디아에 특히 시엠립에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실은 엄마하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말은 부사를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만을 한국어를 열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2층에 한국어 강의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반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명의 학생들과 엄마와 캄보디아 엄마와 그 다음에 캄보디아와 아빠가 한국이신 분의 자녀들이 오셔서 한국어를 열심히 저녁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직업기술학교에는 상당히 관련된 재료도 많이 사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난한 우리 현지 캄보디아 사람들이 많은데 일반적으로 수업료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들이나 또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정말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수업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저희가 1인당 15불씩 받고 있습니다. 재료비를. 그런데 그 15불도 여기 1일 노동자 1인 노동자 인건비에 비하면 아주 저렴한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학생들의 부담이 너무 커서 저희가 아동결혼을 맺어있는 학생들에게는 그 결혼 후원금이 오는 학생들 중에는 그 후원금을 우리가 교육비로 그 아이가 교육할 수 있게 이렇게 결혼을 맺어서 한국에서 후원자님들이 맺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한인분들이 샵을 운영하시거나 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한인분들이 계십니다. 또 성교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성교사님들이나 또 한인분들이 뜻이 있는 분들이 내가 한 명을 좀 후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한 두 명 이렇게 모아져서 하시는 분들이 한 열 명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학비를 한 명씩 지원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이제 학비가 뷰티 미용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재봉미신과 한국어와 오토바이 정비는 저희가 교재비와 재료비로 8불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또한 이렇게 후원자를 내셔서 그 후원자님들이 이렇게 커피 한 잔 주리셔서 이제 5불을 한 달에 이렇게 맺어주시면 그 아이의 등록금을 오셔서 내주시고 이렇게 하셔서 아이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캄보디아인들 중에 조금 어느 정도 중산층 사시는 분들 중에도 꼭 내가 이렇게 다임직업기술학교에 많이는 아니지만 매달 고정적으로 후원을 하고 싶다 하시는 캄보디아인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캄보디아인들도 학교에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캄보디아 지금 현재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이런 장학 혜택을 거의 받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본인이 이렇게 내는 학생은 한 15명 정도만 본인이 되고 나머지 학생들은 거의 후원을 통해서 학비가 이렇게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직업기술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생기는데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CM립 지역사회 전체적으로는 캄보디아의 국가에 어떻게 이렇게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는지 또 생각하시는 것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직업 학교를 하는 목적은 아이들을 잘 살게 해주고 싶어요. 잘 산다는 기준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그래도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 기준을 저는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수입이 있어야지 내가 또 뭔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술을 가르쳐서 이들이 자그만 가게라도 이렇게 뷰티미용샵은 캄보디아는 이렇게 작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 정비 같은 것도 집에서 이렇게 조그만 공간만 있으면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작은 가게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벅 미싱도 미싱이 한 대만 있으면 집에서 간에 수공업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학생들이 각자 자기의 일을 자기 사업을 작게라도 열어주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초기 비용은 저희 다일공동체가 후원자나 우리 다일공동체를 통해서 잘하고 열심히 살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초기 비용을 우리가 후원해줘서 그들이 그 초기 비용을 가지고 가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에서 이 부분을 우리 다일직업학교로 다시 후원을 해서 또 어려운 학생들이 공부하게끔 이렇게 계속 순환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어려운 후원을 받은 만큼 나 또한 또 어려운 후원자가 되어주겠다라는 그런 가치와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저희 다일직업기술학교의 목적이고 앞으로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적인 질문인데요. 이렇게 학교 원장님 빅비전에 학교를 좀 둘러보았는데 학교 건물이 상당히 색깔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뒤에 보이는 벽의 색깔도 녹색이고요. 보라색도 보이고 합니다. 원색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특별히 의미하는 게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색깔에 신경을 많이 썼고요. 강의실이나 복도나 모든 타일도 다 색깔을 제가 다르게 했습니다. 타일 하나 고를 때도 색깔을 보고 골랐거든요. 이렇게 좀 마음이 이제 캄보디아는 좀 우리가 알다시피 좀 가난하고 힘들지만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그런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캄보디아가 그 설문을 보니까 그 기쁨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현실이 어렵고 힘드니까 이들이 또한 그 힘든 현실과 어려움을 다시 회복하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이 캄보디아에서 직업을 배우면서 기술을 배우면서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색상을 아주 자신감 있는 원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이들에게 좀 마음의 평안함과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고 저희가 녹색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은 이 캄보디아가 보라색이 굉장히 위험과 그리고 이렇게 좀 부자 돈이 많은 아주 부유층을 상징하는 색깔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일 직업기술학교에 오는 모든 이들은 이렇게 좀 마음도 부유하고 정신도 부유하고 또 육체적으로 부유하게 자라라는 의미에서 보라색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강의실마다 타일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다 다양성 안에 다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다 자기의 다양성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하나라는 그런 공동체의 의식을 가지라고 또 이렇게 각 강의실마다 학생들의 다양성을 생각해서 그렇게 색깔을 다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날도 더운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를 직업기술학교를 운영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큰 애로사항이나 또 이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다일 직업기술학교를 우리 다일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많은 다양성 중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캄보디아의 많은 캄보디아인들과 또 한국인들과 또 아시아인들과 많은 세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직업기술학교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재능이지만 내가 머리를 헤어컷을 할 줄 안다. 그럼 언제든지 오셔서 학생들에게 함께 봉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오토바이 정비를 한국에서 이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한인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분들도 언제든지 오셔서 학생들에게 작은 거지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서로 나누고 주고받는 그런 하나로 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상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재료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어만 열심히 가르쳤지 이런 기술학교를 운영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는 이렇게 재료비, 교재비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뷰티미용이나 재봉 미싱이나 오토바이 정비나 계속적으로 재료를 사서 계속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줘야지 이 수업이 진행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후원하면 많은 돈을 내가 후원해야 되나? 라는 부담감을 가지고 계셔서 이렇게 후원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한 사람 팔부리면 아이들이 수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한 잔 값이면 내가 또 한 명에게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다. 나는 그런 서로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서로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다이치거 기술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이루어지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운영의 롯점, 물질이 더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기 위해서는 후원금이 필요한데 그 후원금이 꼭 많은 돈이 아니라 작은 금액도 함께할 수 있는 이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